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명절 앞두고 마음이 막 들뜨기 쉬운 금요일인데요. 혹시 주식시장 조기 퇴근 하신 건 아니죠? 할 건 하셔야죠. 명절에 기분 좋게 보내는 방법, 새빨간 투자와 함께 해주세요.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 3일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시즌2로 돌아오면서 상당 코너 없어지거든요. 단 3일 동안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이상루 전문가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참여만 하셔도 단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새빨간 테마데이로 돌아올게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새빨간 테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방송 돌려보시다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테마를 새빨간 테마에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껌처럼 쭉쭉 늘어나고 돌돌 말린다고 합니다. 히트라, 그렇죠? 바로 폴더블폰인데요. 메가 트렌드가 폴더블폰 쪽으로 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루 전문가님, 얘기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윤곽 자체도 지금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분야 자체가 어디에서 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분류 자체도 안 돼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MTN, 이 새빨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거는 이미 출시가 됐어요. 이게요? 네. 이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중국에서 로열 사에서 지금 만든 플렉스 아이라는 스마트폰인데,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좀 더 두꺼운 느낌. 그렇죠. 조금 투복한 느낌이 나죠. 얼마 전에 이게 출시가 됐고, 보시면 여기 꺾이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음새, 힌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니터가 패널이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붙는데 티가 안 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접었는데 우리가 완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압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이미 출시가 되었다. 그랬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2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또 하웨이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블룸버거 통신이라든지 CNN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시장의 상당한 선도기업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분야,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이요? 네. 투자할 때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보시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련주를 찾기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를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갤럭시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휘었습니까? 이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살짝 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이거는 LG전자에서 그때 출시를 했던 바로 G플렉스라는 휴대폰. 이거는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휴대폰이 나올 때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 혁신이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했지만, 우리 안신 앵커처럼... 저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트 못 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몰랐어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테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가트렌드는 혁신이 있고, 거기에 우리 생활이 체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따라져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혁신은 있었지만, 체감할 수 없었고, 실적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폴더블 관련주가 2월 달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상당한 힌트를 친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한, 정말 상당한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 오늘 종목 한 개마다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럼 주의사항은 삼성전자 손에 달린 거네요, 결론은?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걸 보면서, 우와, 서프라이즈라고 되면, 이것이 정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달 전에 미리 선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유망주로 고려한이 될까요? 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실 쪽이 바로 CPI, 컬러리스 폴리미드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휘고, 그걸 접히는 필름 자체가 생산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전까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액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강화유리예요. 하지만 이런 강화유리 자체가 이제는 CPI 필름, 필름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호필름 자체도 그전에는 폴리에스테르 했다가, 이제는 PI 필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관련된 업체가 SKC, 코롱인더, SKC, 코롱PI,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스미모토화학이라는 기업의 납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어느 정도의 수주적인 부분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공식이기 때문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꼭 같이 보시고요. 경인양행, 여기업도 마찬가지로 CPI 대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가 막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평소 때 이런 TV 같은 것들, TV 같은 것들은 충격을 주면 깨져버리잖아요. 딱딱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PCB판이에요. 그냥 회로기판이라고 하는 거고 스마트폰은 떨어져도 안 깨지죠. 그러면 그곳은 안에 연성이 있는 거예요. 부드럽다. 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성회로기판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폴더블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접혀야 돼요. 그냥 그 개념이기 때문에 경연성 회로기판이 되는 거예요. 더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연성회로기판도 좋지만 거기에서 RF-PCB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업체가 삼성전기, BH, 대덕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5G의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름도 봤고 그리고 거기 안에 기판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패널은 어디서 납품이 돼야 되느냐? 패널이 뭐예요? 그런데 잠깐만. 네. 패널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필름이기 때문에 빛이 안 나죠. 그러면 화소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 뒤에 화소를 쏴주는 장치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글씨를 뜨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패널 장비라고 하고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AP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SFA, SNU라든지 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이 가입 패스, HB 테크놀로지, RCD라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차트 보실까요? 그러면 AP 시스템부터 한 개씩 같이 보죠. 네. AP 시스템 차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닷꽃역에서 지금 돌아서면서 기관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장비주들이 어디에는 분명히 납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은 이미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ICD라는 기업들도. 어때요?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급 들어오죠. 기관이 매수한다. 네. 맞습니다. 원이 가입 패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밑에서 상당 부분 들어옵니다. 기관이.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패널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품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OLED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율 공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알릴 의무가 없거든요. 그럼 수급으로 우리가 파악할 게 좀 빠르겠네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제가 제일 빠르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빠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는 저를 통해서 새빨간 투자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하는 그림을 넘어가서 보시면. 패널까지 받고. 네, 맞습니다. 패널까지 한 번 같이 보셨어요. 다음 장. 패널 장비 더 뒤에. 더 있네요. 이거는 이제 패널 장비가 아니고 그 외. 그 외. 그 외입니다. 기타. 기타. 기타 장비.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파인테크닉스 케이치 바텍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접힐 때 그 이음새를 영어로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 네. 한글 같지만 그게 힌지가 용어입니다. 그 부분, 이음새 부분에 대한 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파인테크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요. 자, 뒤에 보면 이제 원위 큐브가 있는데요. 원위 큐브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은나노 기술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말이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은나노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유가 아니라 준비. 네, 준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뒤에 테이픽스 이런 거 전자재료 기업들.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그림도. 그러니까 ELK하고 S-Mac, 동훈아나텍 있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메타메시? 항상 뒤에 텍이 붙거나 영어 붙으면 할깔랍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훈아나텍이라는 기업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로열이라는 업체 기억나시죠?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회사. 그 업체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컨버터라고 해서 저항을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위에 S-Mac은 아까 전에 삼성전자의 스미모터 화학이 납품하고 있다고 했죠. 그 스미모터 화학의 자회사에 터치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빨간 테마에서 국일신동 주셔서 우리에게 수익률 60% 이상을 안겨주셨는데 방금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국일신동 이상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일신동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러게요. 네. 오늘 추천 뒤에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파란봉 들어왔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또 기술도 워낙 까다롭고 선별하기도 어렵고 옥석가리기 지금 안 해주실 거죠? 아. 오늘은 특별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그럼 두 개로 한번 좁혀서 주세요. 지금 당장 빨리 보죠. 오늘은 특별히 설날 선물이 돼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NU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U? 네. SNU가 앞서서 봤던 우리가 장비주들 중에서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종목들은 다 차트 켜놓고 다시 한 번 더 다 돌려봤는데 이거는 안 돌렸었거든요. 이 기업이 SFA라는 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업체고 이 기업이 SNU가 서울대 산학협력지원단이었듯이에요. 원래. 원래 순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울대 게시판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크게 한번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 기업은 LCD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엄청 적어요. 대부분 다 OLED 증착 장비하고 방막 장비들입니다. 말 그대로 OLED에 전문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까지 빠져왔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저 급락 후에 첫 양봉을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주봉상에서도 상당한 시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입형적인 부분으로 저는 밀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기업이 공시가 떴었거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SNU, 아까 제가 중국 기업 때 주목하라고 했죠. 중국 기업과 23억 규모의 증착 장비 공급 계약. 그 밑에 또 한 게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어떤 업체라고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 장비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비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정리해드리면서 매수가는 3,100원에서 3,150원, 손절관 하단에 2,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U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방송 도중에도 SNU가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와... 자, 이 경인양행이 앞서서 CPI 재료에 대해서 생산한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 염료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염료라고 하면 잉크 아시죠? 프린트 잉크. 그거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아, 뭐 잉크가 그렇게 비싸요? 네, 잉크 비쌉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정말 비싸요. 한 개 가락교인데마다 8,000원, 1,000원씩 하거든요. 집에 없어서 몰랐어요. 역시 부잣집이에요. 계속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결국에는 이 기업이 염료 관련 업체인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그 염료 관련해서 이 회사가 2005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전자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회사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기업이 월봉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경인 양행이랑 SNU 종목 두 개가 공개가 됐는데요. 말 하자마자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어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NU 7%나 올랐습니다. 말씀 전에는 보합이었는데 지금 7.62%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SNU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유망주로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요. 자, 이렇게 테마주 살펴봤고요. 얼마 안 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종목 상담으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